지금 시작하겠다. 황정민의 뮤직쇼예요. 스페셜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배우 이태본 씨와 함께합니다. 이태본 씨에게... 고니고니 곤디 난리 난다. 여행가자고 했을 때 스케줄 볼을 꽉... 쫙, 쫙! 지금부터 여러분의... 여러분의 연애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당정연의 뮤직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뮤직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아, 아! 으악! 눈봐, 눈봐. 나 소리보다 눈이 무서워. 한 10분쯤 전이라서 슬슬 이동하셔서... 왜 이렇게 엄숙해, 분위기가. 약간 긴장되네.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지금 생방 출연하시는 건가?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생방이면 조금 떨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10분 남았네. 나는 너한테 프로포즈도 진짜 화려하게 해줄 거고 이거를 말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갑자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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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태곤 씨 아니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태곤 씨 아니에요? 배우 이태곤 씨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예쁘다. 네, 다음에 라디오 진행하려고... 9주 뉴스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오늘의 첫 곡, 다비치. 팡팔에 전해드렸어요. 네, 왔는데... 어머, 웬일이세요, 여기? 저기, 이 라디오 오늘 초대받아서... 아, 그러세요? 네. 절 아시나요? 알죠, 얼굴은 알죠. 이각경 씨.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죠? 어떻게 아셨죠? 아, 알죠. 그럼. 팻만 늘겠어요. 안패든 늘지. 아, 이거 다음에... 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 저 준비를 철저히 하는 팩이라... 아... 혼자 진행하시는 거죠? 네. 오, 살짝 뺐다, 얼굴이. 주제요? 잡단... 일상을 나누는... 이런저런 얘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죠. 이 출연만 하시는 거 아니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진행을 같이 하는 거죠. 아, 황정민 선배. 네, 네. 내가 볼 때 조만간 저 프로도 나가게 했는데.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그리고 대화를 되게 잘 리드하신다. 표정이 확 바뀌었네. 그러네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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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어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각경이한테 얘기 좀 많이 들으셨어요? 지금 1분 얘기했어요. 아, 1분? 어떻게 그럼 더 얘기하지, 뭐.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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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분위기 좋았는데. 왜냐하면 소띠래요, 또 마치. 어, 진짜 소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소띠 소띠 외쳤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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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기, 라디오 선배님들. 네, 네. 제가 고민인 게. 네, 네. 눈빛이 고민인 게. 네, 뭐, 뭐 고민이 뭔가요? 이렇게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 이게 어느 수위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요. 아예 솔직하게 얘기해 줘요. 아예 솔직하게. 사람들은 알죠. 끝이 갔죠. 너도 그렇지 않니? 다 알아채세요.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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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그냥 대충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바로 알아채셔서. 아, 그래요? 반응을 바로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라디오 할 때. 어, 여기서 더 얘기해야 되나? 모자라나? 싶을 때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잠깐만 하고 올게요. 하고 올 테니까 두 분이 말씀 나누시고. 저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들어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해보시고 즐거우시면. 놀러 오세요, 저희 채널도. 알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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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런 코에다 넣어야죠. 약속 안 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코에 싹 넣어야죠. 약속해 줘. 약속을 잘 안 하는데. 뭘까? 아, 약속. 아, 알았어, 알았어. 약속 도장. 백으로 또 나갔죠. 고장. 고장까지. 잠깐만, 광대 저렇게 막은 거 진짜. 광대 봐, 광대가 뭐. 리프팅 됐는데요, 얼굴이. 어, 맞아. 지금 엔돌피 완전 장난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영향이 있어. 유학경 해피 타임베이쉬 게스트. 뭔가 엮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님 목소리 기다리다 숨 넘어가겠어요. 김천의 안정욱 씨. 저는 어디 앉으면 돼요? 여기요. 이거 들어가는 부분만 알려주시면. 제가 손짓도록. 알려주세요. 글씨가 되게 작다. 그래요? 다 보여요. 긴장하신다. 잘생겼어. 키 커. 몸 좋아. 목소리 좋아. 일상의 느와르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살림꾼의 면모까지 있더라고요. 반전 매력을 갖춘 배우 이태곤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태곤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시는데? 근데 좀 긴장하셨나 봐요. 어때요? 약간 긴장이 되네요. 황정민의 뮤직쇼을 듣는 가족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황족이라고 부르고요. 황족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황족을 이끄는 족장이에요. 이태곤 씨는 뭐라고 부를까요? 꼬니? 뒤에 이제 DJ가 있으니까. 네네. 저는... 테디? 액주 있다. 테디. 좋네요. 테디. 네네. 테디. 귀엽네. 그래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더블 DJ로 할게요. 이거 하고 실시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김재희님이 여기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네. DJ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김재희님의 사연이. 네. 어... 생방중에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시는 이 돌발 상황. 김재희님의 사연이. 네. 여기 컴퓨터 모니터에 있어요. 왼쪽에.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네. 여기 김재희님. 네네. 아... 아까는 약간 당황했던 게. 갑자기... 돌발 상황. 이거 어떡하지? 여기 컴퓨터 모니터에 있어요. 왼쪽에. 왼쪽 아래. 제가 할게요. 아니 왜 태호님이 DJ 같으세요. DJ 하셔야겠다. 목소리는 이미 DJ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이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소음이라.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고민 사연 한번 볼게요.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죠. 저게 생방의 재미 아니겠어요? 묘미지. 그럼요. 네. 혹시 이제 이거 진짜 실시간으로 오는 거 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요? 여길 보면 되죠? 여길 보면 돼요. 이태곤 씨 12페이지 맨 위에 원고로 받아주셔야 돼요. 노래가 끝나면. 네. 노래 천천히 빽게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후 2시에 모메가3. 이태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메가3. 이태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메가? 모메가? 뮤직소였어. 방정연의 뮤직소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뮤직소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뮤직소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뮤직소에 이어서 모메가3. 모메가3. 모메가3 뭐야? 아니. 목소리가 일단 톤이 너무 좋아요. 기가 막혔어요. 정말. 세상에. 계속해서 고민 사연 한번 볼게요. 제 나이 38. 제게는 5개월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정민아. 너는 결혼 로망 없어? 언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결혼 로망? 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왜? 과몰입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정민이한테 프로포즈도 진짜 화려하게 해 줄 거고. 결혼 직장은 꽃으로 다 채워줄 거야. 신부가 빚이 나야 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뭐? 오빠 우리 만난 지 1년도 안 됐어. 무슨 결혼 얘기야. 여자친구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여자친구.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5개월 만났으면 좀 짧아요. 1년? 1년은 만나야 되나? 1년은 봐야 되고. 2513님의 사연.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결혼 예정인 친구가 있는데요. 첫사랑이 이 친구를 5년 동안 못 잊고. 1년 동안 매달려서 흔들린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 그런데 결혼을 결혼할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정이.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 사람을 다시 만난 게 잘못이에요. 당연하지. 받아주지 않았어야 됐어요. 그럼요. 태곤 씨. 불행해져요. 사실. 첫사랑이 있어요. 또 관문이 파이. 또 또 제안하시는 거야? 저 첫사랑이 있어요. 누구니? 무섭다. 저. 저 정만이라고. 날 계속 좋아해왔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나 몰라요. 걔를 만난 거야? 미안해요. 언제 만났어? 1년 전에요. 그 데려와봐. 네? 그 남자애 데려와봐. 왜요? 나한테. 내가 한번 보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 무서운데? 내가 한번 보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태곤님. 무서워서 못 데리고 올 거예요. 최진희님.